진서연을 쫓아 이곳에 온 건가? mayors 마 요마 어서오게, 도단장님에게 전해드렸네. 막내야, 네가 이 서신을 받을 때쯤엔 난 지하 갱도의 내부에 있을 거야. 네가 흑룡체 무리를 뚫고 찾아올 수 있으려나?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문제없겠지? 거기서 보자. 좋은 장비를 제작하거나 강화하려면 분해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해. 장비 분해를 통해 유용한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거든. 장비를 가까이 가면 휘나리 할 수 있으며 휘나리 장비를 선택해보자. 장비를 물때자 장비를費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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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